가장 중요한 종목을 또 발굴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도주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갖고 온 종목은요 지금 양극재 리튬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음극재 관련으로 해서 일진 전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워낙 많이 상승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를 고려를 해서 음극재 관련으로 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드릴 말씀 바로 일진 전기라는 종목이에요 일진 종목은 일진 전기는 우리한테는 일진 그룹 지난해였죠 지난해 일진 머트리얼즈로 해가지고 많은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일진 그룹에 대해서 일진 머트리얼즈로 많이 알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일진 전기가 일진 그룹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인터 배터리라고 해서 코엑스가 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인터 배터리에서 바로 일진 전기에서 실리콘 합금 음극재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갑자기 굉장히 주가가 음극재 관련주들이 급등한 음극재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바로 공시가 떴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은 사실이나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축을 하는 데 테스트나 다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테마술사잖아요 어떠한 재료는요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확실하냐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극재가 양극재 관련주도 제가 전기차는 뭐였죠? 양극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가 바로 원가에 대한 이런 비용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극재를 봐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양극재가 이제 또 주목을 받는 게 바로 배터리의 출력 그 다음에 주행 거리에 대해서 그래서 LFP와 방금 하이니켈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음극재라고 하면 뭐죠? 음극재는 전기 배터리의 충전 속도입니다 충전 속도와 수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극재는 보통 천연 흑연하고 인조 흑연이 또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배터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흑연이 사실 이게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온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담는 그릇이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실리콘 합금 음극재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흑연 같은 경우에가요 탄소 원자가 대략적으로 이제 리튬 이온이 1개 정도가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무려 대략적으로 지금 알려진 게 15개가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음극재가 어떤 부분이라고 했어요 바로 수명에 대한 그냥 충전 속도 이해되시죠 1개에서 10개에서 15개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속도에 수명도 연장이 되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뜨거워지고 있고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서 순환매로 해서 제가 일진 전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진 전기 같은 경우에가 바로 54년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선 4위 업체입니다 우리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진 머트리얼즈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일진 머트리얼즈가 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뭐였죠? 바로 동박이었어요 동박의 장기간에 일본에 많이 어려웠던 그러한 부분들을 일진 머트리얼즈가 국산화를 했다는 거죠 동이 필요하고 알루미늄이 필요해요 지금 뭐가 많이 집중을 받고 있어요? 로봇, AI,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그 다음에 5G, 사물인터넷 다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전력선이 필요해요 전력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집중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력사업은 중추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가 조금 이따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산업군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탈바꿈이 되게 되면서 전선 사업도 다시 한번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매출 1조 클럽에 재가입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매출 1조 클럽은요 지난해에 일진전기가 매출이 약 1조 1,6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1조 1,600억 원은 약 2011년도에 달성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만에 매출 1조 클럽을 달성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 그냥 바로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이러한 10년 기간 동안 전선과 전선 사업이 업황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로봇, 전기차, AI 그 밖의 내용들로 인해서 전선 다시 한번 호황이 될 수 있다는 부가적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히 시간 관계상 차트 보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봉으로 넘어갈게요 연봉 넘어가는 이유, 방금 제가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1조, 매출 1조가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는요 이 부근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대략적으로 1만 2천 원 정도, 1만 1천 원 부근에 위치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선 업황이 교치 못하게 되면서 약 10년이라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주가는 어떻죠?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게 되면서 결국엔 추세의 하향을 만들다가 이때 일진전기, 이때 전력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도대체 왜 거래량이 늘었을까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제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기술적, 차트적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구간에서 왜 윗고리를 달았을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전력 사업, 그다음에 응급제에 관련한 재료들 상승, 그리고 지금 더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러한 필요한 에너지,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바닥권에서 있다라는 부분, 상기를 기억을 하주시고 그다음에 공량을 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1봉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부합이 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만약에 벗어나면 어때요? 손절하시면 돼요 손절하시면 되고 지금 가격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셨으면 가격대가 바로 P2에서 P3 이 경계선에서 저는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5,700원에서 대략적으로 5,600원에 공량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7,500원까지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2차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응급제로에서 순환매로 해서 한번 우리 한번 공량을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